창고나 귀신 나올 것 같아. 집에 가자 빨리 네, 유리나무입니다. 지난번에 되게 이국적인 풍경에 옥계를 다녀왔는데 오늘은 또 강원도 철원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. 아름다운 풍경, 멋있는 풍경 또 다녀올게요 어우, 덥다 거의 다 오고 왔습니다. 많이 설레기도 하고 기대도 되고 그렇습니다. 지금 이제 산으로 진입하고 있네요. 쭉 한번 끝까지 들어가 볼게요 아, 인터넷이 안 터지고 있어 가지고 차 다 긁힌다. 지금 다 긁힌다. 와, 여기는 모닝이 와도 긁혀 좁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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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길 잊어버린 거 아니야? 쪽은 안 되는데 안 돼서, 차 빼고 있습니다. 통제 통제 통제됐어, 통제 비 때문에 막힌 건지, 뭐 때문에 막힌 건지 한번 가볼게요 날씨는 좋은데 여기 올라가야 되는구나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은데 장건희 나와라 오봐 이게 시비가 단점인 거리가 안나와 무료로 설 수 있는 주파수구 하니까 너무 좋던데 조금만 떨어지면 거리가 안나오니까 한참 가야되네 돌아가자 아마 들어가지 말라고 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게 말이나 한번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일단 들어와 다시 가보자 알았어 나 지금 안쪽으로 걸어 들어왔다가 차로 가고 있어 잠깐만 들어갈 수 있는지 좀 물어보고 가지러 합니다 다시 주파수가 이 시비 주파수보다는 그냥 일반 업무용 무전기 주파수가 엄청 멀리 가고 근데 그건 이제 승인하고 등록하고 그렇게 써야 되니까 그런 단점이 있어요 무난하게 쓰는 건 좋은데 방금 들은 것처럼 음질도 별로 좋지 않고 거리도 엄청 안나옵니다 이게 그리고 되게 비싸고 전기야 또 들어가면 어떡해 야 너 옷 하나밖에 없잖아 하하하하 올라가고 땅 짓고 헤엄치기 어? 아이고 아이고 나 옷 갈아입고 올게 네 이럴 줄 알고 옷을 챙겼지 어? 아 완전히 얼음물은 아니네 우와 미끄럽네 여기 여기 테이블 까면 대박이다 야 뒤로 가자 공격 copy 공격 아 여기 굽네 모래바닥이고 아주 좋아 이야 오 호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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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까 여기 빠졌어 여기만 해야 돼 나 아까 여기까지잖아 어깨까지 우와 허리까지 와 허리까지 오 더 들어간다 야 더 들어 모가지까지 온다 모가지까지 거기가 제일 깊어 거기 잡았어? 오 야 힘 피해 네 번째 도전입니다 다섯 번째로 다시 다섯 번째 시도하고 있습니다 일단 마지막까지 시작하고 다시 재도전 도전 우와 대박 아 무서워 다녀봤지만 너무 신기하다 우와 우와 이거 뭐야 우와 차갑다 우와 너무 무섭다 근데 어딨어 같이 가 어딨어 같이 가 아 저기 보인다 우와 와 야 너무 무서워 야 너무 무서워 야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야 너 알아봤어 딴 데 간다 무섭다 무섭다 밖에 있나 야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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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진짜 칠흑같은 호주입니다 으응 아이씨 아이씨 우와 우와 창고나 귀신 나올 것 같아 집에 가자 빨리 어 야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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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합니다 고기합니다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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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덕분에 좋은 경험이긴 한데 너무 무서워 가지고 나는 삐찔기 나이 이 정도면 몰랐다 아 그래 어 진짜 너는 말 안 한 거야? 나는 계속 무섭다고요. 그만 가자 막 그랬잖아. 안 들렸어? 야 그러고 나서 내가 멈춘, 멈춘 이유가 너가 안 보여서 멈춘 거야. 아 그런 거야? 어 네가 따라 온 줄 알았는데 꼼짝 꼼짝 빠져서 막 하자고 아 너 시비 계속 했어? 어 안 들렸어? 그래갖고 뭐야. 너 진짜 다 막... 하단 질러가서 나 혼자 빠지고 있잖아. 뒤에 아홉도 없어. 딴 데가 안 먹어? 그러니까요. 나 그때 조금 못 먹었어. 난 벌써 듣긴 했는데 설마 나 못 보고. 길이, 갈래끼리 계속 있습니다. 나 왜 설마 오른쪽으로 먹었어? 나 이제 먹은 줄 알았어? 내가 들어갈 때 왼쪽 오른쪽 헷갈려가지고 산속에서 갇힐까 봐 얼마나 겁났느냐. 어? 네. 그래서 옛날에는 저런 거를 생각도 못한 내가 이제는 이제 아예 데려 놓고 그냥 아 이제 데려 놔야겠다. 그러니까 내가 너무 좋아. 같이 남는 데서는. 딱딱 알아서 몰라가지고. 그렇거든요. 그래서 요만한 데서는 뭔가 절대 안 걸릴 것 같아. 안 가봤어. 그래. 아 큰일 날 것 같아. 아 큰일 날 것 같아.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. 바짝 고니까 냄새가 안 나네. 아 너무 됐어. 나 물 저지라고. 아우. 오늘 물도 들어갔지. 응. 동굴 들어갔지. 물 들어갔지. 아우. 오래. 크가 너무 먼 자리. 잘 자리네. 오늘 고생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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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고생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